자 원문을 계속해서 보면 유자 뭐뭐한 경우가 있다 상관격이 겸 겸하여서 용 재인 상관격인데 겸하여서 재성과 인성을 쓰는 경우가 있다 상관격인데 재성은 상관생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죠 재성이 이렇게 되고 인성은 여기에 있겠죠 나에서 기운을 생을 해서 인성은 나를 생해주고 관계이기 때문에 인생아 아생식 식생제 이런 구조가 되겠죠 그랬을 때 재성과 인성을 쓰는 경우가 있다 상관격에서 관계를 볼게요 재인상극 그렇죠 재성은 재극인을 하기 때문에 재성은 인성과 상극인데 본 불 병용 본래는 불 아니다 병용 같이 쓰지는 않는다 재성과 인성은 상극 관계이므로 본래는 같이 쓰지 않는다 지 요 다만 필요한 것은 간두 청간에 양 청 이 불상에 두 개가 청간에 재성과 인성이 똑같이 투출되어 있는데 청하고 그리고 불상에 서로 방해되지 않으면 쓸 수 있는 거죠 재성과 인성이 맞붙어 있거나 그러면 뭐요 재성은 인성을 극을 하기 때문에 좋지 않은데 이게 따로 떨어뜨려서 서로 방해되지 않으면 방해되지 않으면 뭐예요 이 사이에 일간이나 다른 게 있어서 넘어갈 수가 없겠죠 서로 방해하지 않으면 무방한데 무방하다는 거죠 우 또한 필 반드시 생제자 이 재성을 생하는 것은 재성은 태왕하고 이 대인 인성을 수반하고 있다 그 말이죠 재성이 너무 재성이 너무 태왕하고 태왕하다 뭐예요 재성이 너무 강하다는 거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일주는 뭐여야 된다는 거죠 일주가 강해야 되는 거예요 재성이 왕하다고 하면 일주가 강해야 되는데 일주가 혹시 약할 경우는 인성이 일주를 생겨주는 구조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재성이 왕한 것 중에 하나가 상관으로 하고 상관이나 식신이 식생제 또는 상관생제 하는 경우는 인성이 상관을 인극식이죠 그걸 해서 상관을 좀 눌러주어서 상관생제가 되지 않게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이 강한 왕한 재성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일간을 생겨줄 때는 인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폐인자 인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인태중 인성이 태중하고 그리고 이 대제 재성을 데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조정중화 조정을 해서 중화를 만들어서 그러면 마침내 드디어 드디어 숫자죠 수위 규격 그러면 마침내 규격이 이루어진다 규격이 된다 이런 말이겠죠 어쨌든 이거는 사주에서 보면 크게 보면 상관격에서 재성과 인성이 같이 있을 때 같이 있을 때 원래는 두 개가 서로 극을 관계이기 때문에 같이 쓰지 않는데 서로 투출되고 청하고 맑고 방해가 되지 않으면 같이 나란히 쓸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리고 재성이 태왕한 경우 이런 경우는 인성이 있어서 일관을 도와주거나 재성을 생겨주는 상관을 눌러서 재성이 너무 태왕하지 않게끔 만들어줄 때는 뭐다 인성도 필요하다 이 정도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주가 나오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유 정유 기유 무자 임자 보면 무토 입장에서 수 수 수는 뭐예요 다 이게 뭐죠 이거는 재성이죠 재성이 강합니다 그리고 정은 인성이고 정화는 인성이고 유금은 식신이죠 상관이죠 그러면 금생수 해주잖아요 상관 생세가 되죠 그러면은 수가 너무 지나치게 강해요 그렇죠 수가 너무 지나치게 강하고 무토가 힘이 있나요 자 6월이니까 힘이 없어요 득령하지 못했고 자수기 때문에 득재하지 못했어요 겁제 하나 딸랑이 있죠 인성 있죠 그러니까 일관도 기본적으로 자 일관나는 어떻게 된다 약한 걸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상관이 상관이 강하죠 상관이 있고 그 다음에 재성이 굉장히 왕합니다 상관도 강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상관이 있고요 그러면 이때 뭐냐면 이때 인성이 있어서 인성이 나를 생해주고 인성이 상관을 극을 해서 재성 생을 못하게 해주어서 재성이 너무 지나치게 태황해지는 것을 막아주면 좋겠죠 이때는 인성이 필요하겠죠 인성을 아마 용신으로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명저 보면 해설을 보면 옴을 보면 재태중 재성이 임수 자수 자수가 너무 태중하다 그리고 이 대인 인성이 정화가 있다 원래는 뭐예요 재성과 인성이 같이 있어버리면 수국화로 재극인으로 인성을 깨버릴 수 있죠 그런데 이 임수가 정화한테 가서 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왜냐하면 임수가 정화를 깨러 가려면 토를 넘어가야 돼요 무토 기토를 넘어가야 되는데 토국수 그걸 받기 때문에 임수가 마음 놓고 정화를 넘어가서 낄 수가 없죠 이렇기 때문에 떨어져 있어서 불쌍해 서로 방해를 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정 이 정화가 여임 임수와 더불어서 격 떨어져 있어요 뭘로써 이무기 무토와 기토로써 서로 떨어져 있어서 양 불쌍해 서로 방해를 하지 않아요 즉 임수가 정화를 깨러 갈 수가 없어요 중간에 토가 막고 있어서 차 또 뭐냐면 금수다 금이 두 개 수가 세 개 금수가 너무 왕하죠 그래서 각한 한기를 느껴요 그래서 득화 융화 화를 얻어서 융화를 시켜줘야 된다 좀 한기를 풀어줘야 된다 그 말이죠 정화를 그래서 정화가 인성이 용신으로 쓸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도통제 명이다 도통제 명랴라 이렇게 풀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좀 인성이 왕한 이 재성을 좀 견제하는 왜냐하면 상관을 억누르고 일관을 생애줘서 견딜 수 있도록 해준다 라는 정도로 의미를 보면 되겠고요 자 어떤 승상의 명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조가 다 안 보이네요 자 이 히슬 긴 거는 밑에 있는 말까지 같이 합쳐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사주 명조 편남이라고 하는 책의 저수를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기 때문에 이거는 여기서 다루고 있는 내용을 종합해 놓은 거기 때문에 크다 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는 원문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무토 입장에서 정사호 뭐죠 이거는 인성이죠 인성이 있고 기토는 비견이고 임수는 토국수 재성이죠 유는 상관이죠 자 이번에는 상관과 재성이 약하고 인성이 강하죠 자 인성 정화가 있고 무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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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관이 있죠 나인 무토가 있고 그 다음에 토국수 재성 상관이 있죠 상관이 있고 그 다음에 재성이 이렇게 있습니다 재성 무토는 재성은 임수고 상관은 유금이 되겠죠 그러면 어떤 관계가 되냐 이 재성이 인성이 굉장히 왕하죠 인성도 뭐 왕하다고 할 수 있어요 오아의 생을 받고 있고 기토가 있고 이 인성으로서 무토를 생겨주기 때문에 굉장히 일주가 왕하다라고 보고 이거는 중간 중간 중간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우 또 여 임술 기유 무호 정사 이 일주를 보면 인태중 그렇죠 인성이 너무 태중 무겁고 이 대제 재성을 데리고 있다 재성이 있다 그 말이죠 수반되어 있다 그런데 역 또한 격 무기 무토와 기토를 뭐죠 어 무토와 기토가 격을 둘을 띄워놨죠 그래서 정의 만목이 잘 안되죠 이럴 때 이 정여 임 불상해 서로 방해되지 않는다 떨어져 있고 중간에 극을 하고 있는 게 있어서 넘어갈 수 없다 그 말이죠 자 원래로 말하면 재극이나 수극화 이렇게 넘어가서 임수가 정화를 극해야 되는데 임수가 기토 무토를 넘어갈 수가 없죠 왜냐하면 무토기토는 토국수로 그걸 하고 있기 때문에 임수가 정화를 치러가다 먼저 무토기토 이렇게 잡혀 먹을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넘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일 승상명랴라 승상의 한 승상의 명조라는 것이죠 반 오히려 시 즉 뭐냐면 재인 불병용 이불투이라 자 이거는 재성과 인성이 불병용 나란히 쓸 수 거도 없고 불투이 투출도 아니 수기군요 투자가 아니라 불수기 불수이라 그다지 빼어나지도 못한다 그렇죠 어쨌든 여기서 보면 인성이 지나치고 일관도 강한데 상관생제가 되긴 되지만 금생수로 되긴 되지만 이게 뭐예요 약하죠 왜냐하면 상관이 뭐예요 인성에서 인극식 바로 오아가 유금을 쳐버리잖아요 그래서 그걸 받기 때문에 상관생제가 약하고 임수가 또 뿌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재성도 약하고 상관도 약하다 이런 정도를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경우는 이 재성운이라든가 이런 게 와서 상관운이 오거나 그래서 이 재성운이 와서 인성을 좀 눌러줘야 될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설하고 평주를 보겠습니다 상관겸용제인 상관격이 재성과 인성을 겸하여 쓰는 경우는 실 실제로는 비겸용여라 실제로는 겸하여서 쓰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차 이것은 여재격용인 재성격에서 인성을 쓰는 것과 또 인격용제 인수격이 재성을 쓰는 것과 상동 서로 같다 그 말이죠 자 여기서 상관이 있고 인성이 있고 재성이 있을 때 자 이때 인성과 재성이 떨어져서 서로 간섭 없이 두 개가 그냥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은 이거는 뭐냐면 두 개를 같이 쓰는 게 아니고 이게 재성격에서 인성을 쓰는 것과 인성격에서 재성을 쓰는 것과 동일하다 그 말이죠 상동 정요일조 자 정요일조 이 명조에서는 수 비록 위 토금 상관 토금 상관이죠 토금 상관인데 이 실 실제로는 재다 신약이다 재가 이렇게 많죠 재는 많고 무토가 뿌리가 없죠 그래서 이것에 겁재와 뭐예요 인성만 있을 뿐이고 그런데 인성도 뿌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신약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다 신약 사주고 이럴 때는 인성이 와야 되겠죠 이럴 때는 용인 인성을 써서 이 배 보 배로 배양하고 보충해 줘야 된다 뭐를 일주를 그래서 화의 운을 써서 무토의 세력을 키워줘야 된다는 거죠 재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재성이 왕할 때는 사주일주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왕해야 되죠 이게 지금 강하니까 그런데 이게 약하기 때문에 이걸 생겨주는 거죠 인성이라든가 비겁이 와야 된다 인성을 생겨주고 비겁은 부조하는 거죠 이렇게 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성을 써서 이것을 배 재배하고 키워주고 보충해 줘야 된다 용신재인 용신은 인성에 있다 고 그러함으로 운 사주의 운행이 운이 행 흘러가야 돼요 어떻게 해요 화니까 병호겠죠 병호 정미 인지 이 대발 사주 운에서 병호 정미 운에서 대발했다 왜 여기서는 간단하죠 간단합니다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신약한데 무토가 신약한데 재성이 너무 강해서 재성이 강하기 때문에 인성을 키워줘야 된다 인성은 화기 때문에 화의 운이 올 때 이때 대발했다 일관이 강해지고 재성이 많죠 신약 재다신약 재성은 많은데 신약 그러면 신이 약하기 때문에 재성이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재물 운이 와도 다 놓칠 수 있죠 그런데 인성이 와서 신강을 해주면 어떻게 돼요 재를 통제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때는 대발할 수 있다 이 정도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임수일조를 보면 임수일조를 보면 잠깐만요 임수일조를 보면 가져왔습니다 임수관한 명조를 보게 되면 화가 이렇게 많죠 화가 왕하고 토가 어떻게 해요 말라붙을 했죠 화왕토초 화는 왕하고 토는 쩍쩍 갈라져 있죠 조율해서 갈라져 있는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게 수가 재성이죠 재성이고 이거는 인성이죠 그래서 재극인을 해줘야 되겠죠 그럴 때 용재 재성을 써서 이 손인 인성을 덜어내야 된다는 거죠 감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용신은 어디에 있다 재 용신은 재성에게 있다 이게 지금 용신인 거죠 인성을 눌러줘야 되니까 고 그러함으로 운 운행 운이 어떻게 흘러가냐면 이 재성의 운으로 흘러가야 되겠죠 그렇죠 재성의 운으로 흘러가야 되면 재성을 생겨주는 자 재성은 수죠 그 다음에 수를 생겨주는 건 뭐예요 금이죠 그래서 금수운이 좋겠죠 이럴 때 신의 임자 개축 개 자 임 해 뭐예요 전부 수죠 이럴 운 때 굉장히 좋겠죠 이럴 경우는 재지 이렇게 재성의 고향 재성의 땅이니까 재성의 운으로 행 운행 할 때 운이 그렇게 재성의 운으로 흘러갈 때 이 대발 대발하였다 그 말이죠 표면 그 겉으로는 표면으로는 수 비록 위 토금 상관 격국이지만 이 토 무토와 유금의 상관 격국이지만 이 기실 그 실제는 뭐다 원령이 상관 원령이 상관이고 불과 위 재지 근이라 이 재성이 재성의 뿌리일 뿐이다 그 말이죠 다만 단 재인 기 병 투 간두 재성과 인성이 창간에 나란히 같이 투출되었으니까 즉 이 불상의 위라 서로 방해되지 않는 것이 위 최요 조건이다 가장 필요한 조건이라는 거죠 그렇죠 재성과 인성은 기본적으로 상관에 투출할 수 있지만 서로 방해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조건이 뭐다 최요 조건이 재인 불상해라 그 말이죠 재성과 인성이 서로 천간에 투출병 투 천간에 같이 투관되었지만 불상해 이 조건 이 조건이 이 윗 뭐뭇이다 된다는 거죠 최요 조건 가장 필요한 조건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이 재성과 인성이 서로 간섭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비즉 부즉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인왕 인성은 이렇게 왕하고 왕에서 가이용제 인성이 왕에서 뭐다 이럴 경우는 재성을 쓸 수 있다는 거죠 제왕 재성이 왕한 것은 재성이 만약에 왕하면 지능 단지 뭔말 수 있다 용거 겁제 비겁을 쓸 수 있다 그렇죠 왜 재성이 왕하면 나는 뭐죠 재성은 내가 극을 하는 거죠 그런데 재성이 너무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형제들이 와서 비겁이 와야 되겠죠 이 형제들이 와서 재성을 극을 해줘죠 똑같이 그래서 일때는 비겁을 써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불능용인 인성을 쓸 수 없다 이때는 재성이 왕할 때는 인성을 쓸 수 없죠 왜냐하면 인성으로 재성을 극하는 건 한계가 있고 그렇죠 이럴 때는 비겁을 써서 재성을 극을 해야 된다 그런 정도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여기서 안 보이는데 무트 입장에서 일관이 신약하죠 그런데 인성은 이렇게 많아요 그때 재성으로 눌러줘야 된다 그 말이죠 그렇죠 그때 재성군이 오는 것은 해자축 그렇죠 임수 계수 이럴 때 그 다음에 식신 상관 상관 생기주니까 상관없죠 재성을 생기주니까 이 운때에 좋은 거죠 갑인 음료 때는 뭐요 인성을 더 생기주죠 그렇죠 이때는 관이라든가 살이 되죠 살이 상생 관인 상생 되니까 이때는 안 좋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 대개 대개 재인 상전 재성과 인성은 상전 서로 싸운 거 그런 경우에 격국은 불청 서로 재성과 인성은 싸우면 다투면 불청 청하지가 못해요 그런 즉 행 운은 가운 아름다운 운이지만 역 또한 무선왕 선황 좋은 상황은 아닌 거죠 차 이것은 지위 차서 소위불릉 부주이아라 그래서 이러한 것은 지위 차지하고 있는 자리와 차서는 순서겠죠 그 순서에 순서에 소위불릉 부주의 부주의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바 그렇죠 안되는 바 부주의 주의하지 않으면 불릉 안되는 바 소위 까닭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재성과 인성이 서로 방해를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불쌍해 그래서 꼭 중요한 것은 이 상관격에서 재성과 인성을 같이 쓰더라도 재성과 인성이 서로 방해됨이 없어야 좋다 만약에 방해되버리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지위 여기 지위라는 것은 이 사주 팔자의 위치죠 재성과 인성의 그러한 위치 지위 그리고 차서 순서 어느 게 먼저 나오느냐 그런 거죠 그러한 것들이 부주의 주의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까닭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주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재성과 인성은 쉽게 이야기해서 상관격에서 재성과 인성이 동시에 뜰 수 있지만 천관에 투출되어 있으면 서로 방해됨이 없으면 된다 불쌍해 서로 방해하지 않아야 된다 라는 게 이 상관격에 있어서 재성과 인성이 동시에 투출됐을 때 꼭 필요한 개념이다 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다 다 감사합니다.